자 간식볼이 불러갑니다 불 끄고 이 영상을 보고 해당 제품 업체 해밀팻에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정식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껏 영상으로 찍을만한 제한이 없어서 광고를 거절했지만 장난감 리뷰는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첫 광고인 이만큼 제가 받는 광고비 전액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도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이게 새로 받은 장난감입니다 시끄럽고 빨리 까달라고 하네요 야 통째로 들어놓을게 사랑 까줄게 해줘 봐 이번에 해밀팻에서 롤링볼과 점핑볼 총 두가지를 더 받았는데 얘는 반응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ris가지고 나중에 까메오로 잠깐 등장할 예정입니다 ㅋㅋ 장야 힘으로 키돌이 네 죄송합니다 안 들어갔다 형 줘봐 마른자 이게? 앉아봐 앉아 앉아서 와라 앉아서 와라 뭐하고 있어? 안 뭐하고 있어? 맘에 들어 이거? 간식도 넣었을 거야 이거 킁킁거리네 간식도 넣었어 하하하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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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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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간식 넣어보자 사라 사라 가라 조아봐 간식 넣어줄게 내가 자 간식 넣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 참고로 해밀팻에서 가오리팬들을 위한 할인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주셨으니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어우 딱깝해 자 갑니다 기다려 자 간식볼이 굴러갑니다 아 웃겨 사라야 먹어 으악 빼올 수가 있나 이게 근데 과연 이거 너무 고난이던데 사라 먹어봐봐 자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 양손으로 사봤죠 과연 4월 선수 내가 정신없었다 털 떨리는가봐 제가 손떠는거 아닙니다 이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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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먹었어 오오오오 와 좋은데 이거 사우라 사우라 간다 도망간다 사우라 저 도망간다 나 사라 흐흐흐 흐흐흫 흫흫이 흐흫 이거 진짜 일반적인 킁킁볼 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라색 아니고 진짜 괜찮네요 간식이 도망간다 간식 잡아라 그럼 이쯤에서 인사 올리고 10시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해밀팻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흘에한테는 별로네요 왜 죽어있냐 또 여보세요 아 지금 건전지가 별로 없구나 보니까 관심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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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